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대성하기 위해 십자가를 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아나스는 영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모아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하시니 2020년 경자료를 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들었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또 주의 제단을 앞에 충성하기를 수원한 하나님의 귀한 손들과 섬기는 겨우와 두고운 종국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라